시원한 바람 나 가을 타나 봐 저 높은 하늘 혼자선 심심해 너와 함께 듣는 가을 이야기 멜론 라디오 자꾸 듣고 싶어 멜론 라디오 함께 들어요 우리가 듣는 멜론 라디오 나 가을 타나 봐 같이 들을래요? 멜론 라디오 눈을 따라 지하 스튜디오 탁탁했던 공기가 마치 펜트하우스 같은 느낌 oh yeah fresh so fresh baby 오늘따라 피디님이 열심히 일하는 느낌은 oh 저 표정 저 눈빛 입에 향기도 나 right 오늘따라 초코의 얼굴에 혈색이 도는 건 저 현란한 손가락질 요 플레이 피아노 컴온 oh yeah 하지만 제가 행복한 건 무조건 100% 이분들 덕분입니다 의리의 미녀 군난 정말 아 진짜 이분들이 멜론 라디오 나와주셨네요 좋습니다 며칠 전 일본 오리콘 차트 1위의 영예를 거머쥔 아닙니다 싱글 차트 오리콘 싱글 차트 1위의 영예를 거머쥔 타워레코드 싱글 차트 타워레코드 싱글 차트 영예의 1위를 거머쥔 그분들입니다 한국 같습니다 일본 타워레코드 1위를 차지했는데 한국 같습니다 소개합니다 걸스테이 소진 yes cause I'm here everyday 걸스테이 yes I'm 소진 걸스테이 소진입니다 매일매일 걸스테이 thank you and you ready yeah all right 걸스테이 미아 oh oh 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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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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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m 걸스테이 yeah 안녕하세요 걸스테이 미나입니다 이게 가사만 바꿔도 안 어울린다 볼래요? 갈게요 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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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잖아 괜찮은데요? 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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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더라 어 여러분 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걸스테이의 중심 걸스테이의 투포커 도 레다 싱어 미인 보컬 걸스테이의 메인 보컬 미인 보컬 소개합니다 서진 미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일본 활동 기간이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일본 활동하다가 멜론 라디오 때문에 귀국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태우 오빠가 일본에 연락이 와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일본 활동이 있을 예정일 것 같은데 태우 오빠가 불러서 이렇게 냉큼 달려왔습니다 제가 왜냐면 문자였는데 일본이었거든요 올라가기 직전이었어요 올라가기 직전인데 오빠가 오라고 했는데 단순히 그냥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회사는 네가 정리해라 제가 정리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소진씨를 꼭 데리고 나와라 네 맞아요 강조했어요 굉장히 언니를 감사합니다 일본어 공부 많이 했겠네요 일본어 일본어로 그러면 자기소개만 하죠 이거 왜냐하면 일본 분들도 많이 들으니까 아 정말요? 멜론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다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음... 어... 하시메하시떼 하시메하시떼 미라 꾸미께 나 미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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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肌 감사합니다 소진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칼라스테인의 리더의 소진입니다 오늘 저는 서로 사랑합니다 네 다 다 일단 태우 센파이가 이름이 정말 감사해요 안녕하십니까? 으하하하하하 안녕하십니까 오빠들도 일본에 지오디요? 진출하자 한 번도 없죠 아 그래요? 정말요? 그래서 참 후회돼요 왠지 했을 것 같은데 저희는 해외 팬덤이 별로 없어요 잘 몰라요 그렇구나 하지만 저희는 그 팬이 단 한 명이라도 가서 노래를 할 겁니다 아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니 잘 못해요 근데 소진 씨는 뭐라고 한 거예요? 저는 제가 제가 사랑했었던 태우 선배님을 이렇게 만나서 오늘 너무 기쁘다고 다다음 주에 다다음 주 목요일에 제가 제 와이프 회원가입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멜론 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소진 씨가 데뷔 때부터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셨다고 저도 봤어요 방송에서 그리고 되게 그런 거 아세요? 막 쿨한 척하지만 속으로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거 보면 아 진짜요? 되게 좋죠 어떻게 안 좋아요 걸스데이 소진 씨가 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정말 일찍 얘기하지 몇 년도에 데뷔하셨죠? 10년도요 2010년도? 네 2010년도 몇 월달이에요? 7월 9일에 그때 딱 와이프를 거의 만났을 그 무렵인데 데뷔하자마자 얘기하지 어? 데뷔하자마자 어?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코너 링마 발라드 천재민주전 조카씨가 활약할 시간이죠 걸스데이 히트곡 세 곡의 조카씨가 가을 분위기 물씬 나게 발라드로 연주할 건데요 두 분이 이 반지에 맞춰서 발라드로 한번 불러보는 거 어때요? 아 네 좋아요 괜찮죠? 네 기대돼요 이거 은근 도전이 생기거든요 네 기대돼요 그러면 이거를 한 곡씩 골라서 그러면 먼저 저희가 기대해 여자 대통령 반짝반짝을 칠 거예요 그러면은 기대를 누가 할래요? 둘이 같이 해도 되고 한 곡은 둘이 같이 했으면 좋겠어 천재민주전 조카씨의 기대해 그래요? 네 기대해 그 다음에 미나씨가 여자 대통령? 네 그 다음에 반짝반짝 같이? 네 이야 난 이 두 곡은 모르겠는데 반짝반짝이 발라드로 될까? 저희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어쨌든 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렇다면 이게 사실 처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그럼요 왜냐면 이런 걸 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저 평소에 이제 스케줄 하느라 이렇게 놀 수 있는 자리가 없죠 오늘 실컷 놀다 가세요 거 하하하하하